정방송 아 어려운고비 많이 넘기셨 네 네. 저요? 응. 요즘이 최고 힘들죠. 저는 그렇게 굴복이라 다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집사람 때문에 집사람이 사업을 좀 하거든요. 본인 자체는 돈복은 있어요. 저요? 본인 자체는 돈복은 있어요. 네. 돈복은 있는데 맞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돈은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와이프. 와이프 거 보려고요? 네. 81년 1월 14일이요. 닭대네. 닭대하고 어떻게 살았어? 1월 14일? 네. 성인 뭐예요? 김씨요. 김씨? 네. 닭대하고 어떻게 살았어? 부딪치면 소리 나는데? 네. 그죠? 네. 이 분 집에 계세요? 미용실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 하고 있어요? 각자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인데? 생활인데? 지금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구매에 있습니다. 지금 사람은. 올 3월 달에 저는 용곡동에서 하다가 조금 크게 한다고 내려갔어요. 일부러 내려갔는데? 네. 좀 더 크게 하려고. 여기는 그 돈 가지고 수단에서는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일부러 와이프가 일부러 내려간거야. 일부러요? 부딪치면서 싸우잖아. 저도 그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는 엄청 싸웠죠. 굉장히 싸웠지. 사내 안 사내 쏠까지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안 봐도 헌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범대고 덕대하고 부부간의 인연이 아니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여태까지 그 고력을 갖고. 본인은 돈은 안 떨어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때문에. 속을 보글보글 썩어야 돼. 인간 때문에. 속을 썩기 보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저도. 본인이 저거 하지. 서로 참고 사는거죠. 쉽게 얘기하면. 쉽게 설명은. 나쁘게 얘기하면. 본인은 와이프 보고 없고. 와이프는 남편보고 없고. 이 식이야. 서로 각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뭘.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서로가 참은거지. 네. 이해하고 그냥. 그냥 이혼하자니. 응. 누구말들어. 댓글 남기고 싶고. 서로가 이제. 그래. 서로가 중심을 갖고. 서로가. 그냥 자리 피하고. 서로가. 눈 찍 감고. 살짝 하면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살다보니까. 그것도. 면역이 되는가. 나쁘지는 않다. 예. 그 시기야 지금. 예. 지금도. 그렇게 이제. 크게. 싸울 일도 없고. 한발 사실 뒤로. 물러났어 있으니까. 서로간에. 서로간에. 벌써. 파악은 파악은 다 했고. 부부간에. 어. 저기로 했잖아. 벌써. 알잖아. 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거지. 예. 잘 살고. 집사람이 이제. 밑에 내려간지. 4월달에. 개업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부터 좀 어떤가. 싶어서요. 안좋은데. 안좋아요? 올해보다 더 힘들어요. 내년이요? 예. 예. 1월 14일생이잖아요. 그죠? 예예. 아마. 좀. 닭되잖아. 근데. 아마. 내년에는 좀 더 힘들거에요. 음. 근데 굶어죽지는 않아. 그래요. 맞아요. 굶어죽지는 않아. 조심하셔야 돼요. 와이프가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게 아니라. 좀 인간바람도 불어요. 인간바람도 불고. 아직까지 그런. 어. 근데 지금. 좀. 그렇게 생겼어. 와이프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외로움을 많이 타죠.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일단은. 살을. 부비고 살아야 되는데. 뭐. 떨어져있으니까요. 애기들은 없으셔? 있죠. 둘. 애기들은 누가 데리고 있어? 아. 기숙사 학교에 있습니다. 아. 애기들 다 커서? 중3. 중1. 음. 그래도 다 컸네. 그냥 뭐. 그래도 엄마 아빠 저기 뭐. 손길 많이 갈 때인데. 제가 성격이 안 좋아 같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또 부딪혀요. 본인은 성격이. 누구만 나쁘게 얘기하면 지랄같아. 날카롭단 말이야. 그게 좀 이상해요. 저는 이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아들하고 자주 부딪히고. 딸은. 지가 그냥. 아니까. 그냥. 냉겨요. 애들이 술 먹힌다. 네. 알겠습니다. 넌 술 먹어? 저요? 어. 술 자제 좀 하라란다. 술은 많이는 안 먹는데. 반주니까. 저녁 먹을 때. 근데 한 번씩 먹으면 핸도가 가. 아. 요즘 그렇게 안 맞아. 먹지 말아야 돼.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야. 지금. 근데 한 번씩 먹으면 핸도가 가. 근데. 본인은. 그 전에 술 한 잔 먹으면 핸도가. 본인이 알. 그걸 알아서 좀 자제를 하기를 잘한 거야. 네. 근데 핸도가 눈동자가 가거든. 음. 저는 술 취한다고 싶으면은. 자거나 아니면 집으로 가요. 본인은 꿈 안 꿔요? 꿈요? 네. 꿈 꿔도 좀. 그 이상한 꿈 꿔는데. 본인. 내가. 내가 왜 오반기를 뽑아야 하느냐. 본인이 좀 가물인데. 끼가 우리네처럼 끼가 좀 있어. 저. 초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꿈에서 아마 가끔 한 번씩 이상한 꿈을 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네처럼 이렇게 불리는 적은 아니야. 네. 근데 가끔 한 번씩 이상한 꿈을 꿀 거야 아마. 그죠? 말도 안 되는 꿈 꿀다. 응. 말도 안 되는 꿈을 꿀단 말이야. 네. 있어. 네. 근데 우리네처럼 이렇게 무당은 안 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상 가물이라고 그래. 조상에서 이제. 본인의 치.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꿈을 가끔씩 보여줘. 내가 이게 뭔 꿈이지? 개꿈이지? 어쨌다니 그래. 본인이. 하도 그냥. 레이저로 나가고. 별 이상한 꿈을 했습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봐주시나요? 네. 몇 살이죠? 06년 7월 14일이요. 06년 16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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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띠. 08년 4월 3일. 08년 14일. 14살. 네. 지띠. 지띠는 내년에는 저기에요. 삼재에요. 아. 우애가 아들이야? 예. 아들남이 생일. 7월 14일이요. 7월 14일이요. 7월 14일이요. 예. 딸은요? 4월 3일이요. 4월 3일이요. 4월 3일이요. 네. 하아. 아들내미는 괜찮은데 딸내미는 조금 안좋다. 딸내미는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이기 때문에 조금 안좋아요. 내년에. 뭐 조심해야. 친구 조심해야. 이 얘기는. 친구요? 예. 친구때문에 좀 구살이 많이 타요. 지금요? 응. 딸내미. 말을 잘 안해서. 아들내미나 딸내미나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 신경이요? 아들은 좀 그런것 같고. 딸은 속마음을. 엄마랑은 대화를 하는데. 아빠하고 대화 안할 때. 어렸을때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제가 퇴근하면서 케어를 하니까. 이제 안맞죠. 지금 아들도 그렇고. 딸내미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다 안맞아. 아빠하고는. 아빠가 몸대잖아. 세잖아. 안맞아요. 다 안맞아요. 안맞아. 근데 맞추라는건데. 본인이 꾹꾹 참고 그거를. 맞춰가는거야. 지금 속이 썰그라붕들어져도. 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이게 뭔가. 아빠가 좀 외로울 때가 있어. 그렇죠. 허전하죠. 근데 뭐. 아직. 나이가 젊은 것 같고. 뭐. 딴 데가 뭐거든. 하고 그러지. 그렇다고. 딴 데 사는게 아니고. 내년에는 사람을 좀 조심하세요. 저요? 예. 인간을 조심하라고 나오거든. 내년에는 인간 때문에 내가 어디다 투자해도 꽝이고.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얘는 이동수가 있어요. 본인은. 이동수. 응. 생각지 않게 이동수가 있다고 그래. 본인은. 직장입니까? 네. 직장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본인은. 어쩔 때는 사람을 너무 푹 믿어서 당하거든. 본인은. 아무 믿으면 그냥 끝까지 믿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린게. 본인은. 손에 살이 껴있어요. 그 말씀은. 살이라는건 사람 함부로 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쳐도. 우상. 내년에. 내년에. 내가 구설수가 있고. 이동수가 있고. 본인이. 구설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었지. 내가 배신을 당해서. 아빠가.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하든. 한 달 딱 친게 살 일인다고. 내년에. 언제. 7월달 8월달쯤에. 저는. 겁심이 많아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그거에 피가 보이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7, 8월달에. 조심하시면 돼요. 7, 8월. 네. 음력이죠. 네. 와이프는. 내년에. 조금. 신비된 소리가 나와요. 힘들고. 내년에. 와이프도. 좀. 아닌 짜증도 부리고. 좀 힘들어 할 거예요. 많이. 그. 올해 많이 그랬죠. 이번에 내려가서. 개업하면서. 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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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훈연에는 괜찮습니까? 예. 훈연에는 괜찮아요. 계속 잘. 예. 그런데. 와이프가 내년에는 진짜 힘들 거예요. 올해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독거리셔. 힘든다는 게. 사업적으로.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힘들어. 예. 알겠습니다. 지친다는 소리 나와. 지금도 지쳐 있습니다. 지금도 지쳐. 응. 지금도 지쳐. 생각만큼 내려가서. 여기서는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왜 옮겼어? 잘 됐는데 왜 옮겼냐고. 그러니까요. 좀. 다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손도 잘해요. 손도 잘 나오거든요. 잘하는데.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하려고. 몸으로 쳤거든. 사람을 두고. 들어오는 삼재. 나가는 삼재. 옮기지 말았어야지. 거기서 그래도. 손님. 손님이 만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어야 돼. 사람을 많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쓰름한 정. 옮기지 말았어야 됐는데. 잘못 옮기셨어. 이동을 잘못 하셨어. 그렇죠. 뭐 있는 돈까. 내가 봤을 때는 까먹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까먹고 있습니다. 많이 까먹었습니다. 근데 뭐. 좋아질 날이 있겠죠. 좋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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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들내미는 잘 저기해주세요. 다독거리세요.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필대로 돌리겠어요. 편대요. 공무원 쪽으로. 공부 못해요. 편대. 공무원 쪽으로 갱신이 하겠어.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운동 같은 거. 경찰 같은 거. 그런 쪽으로 나가야 돼. 근데. 자기 나름대로 하다 그러는데. 필대 돌린다고 하다가. 필대 돌린다고 또. 한파수가 바뀌겠어. 이제 아이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저녁에 퇴근하다가 케어를 하니까. 엄마의 성격과 아빠의 성격라고. 틀리잖아요. 저같은게 아까 진짜 짜증 지라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짜증이 아이한테 다 간 거예요. 아들하고 떠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사이도 안 좋고. 또 아이가 또 일반... 뭐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말을 또 잘 안 하고 이게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영향이... 너무 소심해.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아기들 둘이 아빠 눈치 봐요. 아빠한테 너무 기가 죽어 있어. 그럼 본인이 잘못이야.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고치고 있는데... 고치고 있는데도 아직 멀었어. 한 번씩 올라... 욱하게 올라와.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기들을 서포트를 해주려면 잘 해주려면 이 아기 큰 아기가 잘못하면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이야 16살이니까 지금 아빠한테 꼬짝을 못 해. 좀 더 크잖아? 어? 이 아기가 19, 20살이잖아? 아빠한테 반항할 거야. 지금도 조금씩 그전에는 그런 표현을 안 했고 그냥... 지금 표현을 할걸이야?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이 아기가... 이 아기 성격이 누구 닮아? 아빠. 아빠하고 커가면서 똑같이 복사판 될 거야. 이 아기가 지금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했다고 한 번씩 톡톡 이 아기도 올라와. 응? 예 맞습니다. 본인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뭐 그 피가 어디 가갔어? 아버지한테 안그랬는데... 아버지한테 안그랬는데 본인은 왜 그래. 자식의 치.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잘 다독거리고... 어쩔 수 없어. 본인이 씨앗 뿌렸잖아. 맞습니다. 본인이 씨앗 먼저 시작했어. 씨앗을 애들에게 먼저 씨앗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은 업보야. 아빠 업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 그래도 썩으러 뭉들어져도 참아서 이 얘기를 다 덮거래. 이 얘기가 삐딱하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 얘기가 100% 삐딱하게 나가. 19, 19, 20살에 친구들하고 많이 구설을 타고 많이... 누구말대로 성질 나와요. 친구들하고는. 이 얘기가 아빠의 치마 꼬쩍 못하는 거지. 바깥에 나가면 확...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나이거리고 좀 정이하니까 그런데... 이 얘기 잘 잡아주셔야 돼. 네. 그거 성질 저간 거 아빠 탓이야. 응? 예. 이 얘기 성질 잘 잡아주셔. 3년을 이 얘기는 3년 동안은 아빠가 잘 잡아주셔야 돼. 앞으로 잡네. 응.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가버리면 상관없어요. 대학교 가고는 아빠가 좀 이해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빠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딸내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딸내미도 아빠 눈치 상당히 많이 봐. 아빠가 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빠가 짜증 부리겠지. 벌써 이 생각부터 있어. 맞습니다. 응. 그것도 아빠 잘못이야.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들 딸을 잘 케어를 잘 해주셔. 이 다음에 대우받으실려면. 아직 안 늦었죠. 지금부터 진짜 잘 케어를 하셔. 응? 세상에 얼마나 저기했길래 이 아들 딸들이 다 눈치를 봐. 엄마가 키웠어야 했는데 아 그게 맞벌이 가정에 적은 비애라거나 하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이 엄마도 잘못이다. 너무 아빠한테 밀어놨어. 부부가 다 잘못이야? 둘이 부부가 똑같아. 철물어서 애 그냥 시작해갖고 애 낳아갖고 애마 띵 나면 그만이냐. 애들 방치하게. 아 그렇죠. 방치죠. 그러니까 애들이 성격이 저가지. 너무 방치했지. 알죠. 그치? 그거는 본인들이 아마 늦게 해야 될 거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들내미 성격이 좋아. 근데 아빠 어느 순간에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음은 되게 여려야. 착하고 뭐. 착하고 외려. 근데 그렇게 된 거지. 에이구. 참. 자관. 저기 해야 돼. 내년 친구들 친구들하고 이 큰애기가. 아들내미가 내년에 자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좀 자제시키고. 이 애기가 좀 사춘기 안 하면 반항을 할 거예요 더. 네. 맞습니다. 그거 잡아줘야 돼요. 응. 그거는 아빠가 잡으셔야 돼요. 그건 어느 누가 할 수가 없어. 예. 그렇습니다. 응. 와이프도 와이프지만. 와이프는 어른이니까 잘 적어가면 되지만 이 애가 문제다. 아들내미가. 애가 저희 아버님이 태어나서 이름을 지러 가셨거든요. 생일을 딱 물어봤는데 저한테 몇 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왜요 그러니까. 애가 예전에 한 번 점을 보러 갔었는데 사주가 높다고 나오거든요. 7월생이잖아. 7월 14일생이잖아. 이 애기는 사주가 높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일보종성 못한다는 뜻이에요. 와이프 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명도 짧고 사주가 높아서. 응. 이 애기는 그리고 칠성이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라는 사주에요. 많이 공을 들이라 이 뜻이야. 이 애기는. 아빠가 절에 가든 무당집을 가든 절에 가든 산을 가든 어리를 가든 무조건 빌어야 돼. 초에다 이름 써서. 그래야지만 이 애기가 별을 안 달고 편멍하게 삽니다. 사주가 높으면 산전수전 다 바꿔요. 산전수전 다 공중산전까지. 누구 말대로 학교도 갔다 오고. 학교로는 어린지 알죠. 친구들 때문에 고소수 타서 빵에 간다는 소리야. 그렇게 높다는 뜻이야 이 애기가. 그러니깐 이 애기는 좌우간 아빠가 공을 들이셔야 돼. 예. 그리고 이 애기를 키로를 잘해서. 쉽게 이기면 사주를 센 거를. 뭐 경찰을 대든 아니면 군대 가서 말뚝을 박든. 그렇게 해줘야 돼. 귀하지만 이 팔자를 때워. 그리고 두 발 달린 건 절대 못하게 하세요.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에는 차도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애기가 무사히. 예. 3년동안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 애기 많이 빌어주셔야 될 거예요. 예. 딸은 좀. 딸은 뭐. 딸내미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예. 하는 생각이 있어. 예. 지 생각은 있어요. 나는 어느 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지 진로는 지가 알아서 가요. 이 딸내미 얹혀보면 머리가 딸내미가 더 좋아. 예. 머리 좋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좋아. 근데 공부는 안 해요. 이 애기는 별학 공부예요. 공부를 안 했는데 별학 공부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얘는 하고만 하는 성격이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들내미 걱정이에요. 아들내미로 걱정해 주세요. 남자치고는 아들내미는 팔자가 센 거지. 이게 이제 태어날 때. 그때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태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얘기 아마. 탯줄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뇨. 저기 제왕절개했습니다. 제왕절개. 아 제왕절개 했으니까 안 갖고. 그냥 나왔으면 탯줄 갖고 나왔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주가 조금 있으니까. 워낙 덩치가 4.8인가. 8로 나왔으니까. 워낙 컸네. 밤에 8시에 들어가는데. 아침 8시까지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애도 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아빠가 많이 노력해야 돼. 저 노력 많이. 아빠가 아들내미했지. 많이 딸 아들내미했지. 이 다음에 대우받으려면. 많이 신경 쓰셔야 돼. 저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행정실에 근무를 해요. 네. 했는데 이제. 더구나.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아들딸은 이러냐? 아니. 그거하고 그거는 틀리지. 그거하고 그거는 틀리지. 엄하게 저기 뭐야. 잘 다독거리지. 엄하게 키운다는 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응. 이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정년을 하고 난다면. 뭐를. 준비를 해야 돼요. 노후를. 제가 이제. 맞는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정년기. 언제야? 61니까. 아직 멀었네.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지. 집까지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이것만. 앉아서 그냥 이것만 하셨어? 네. 내가 봤을 때는 뭐. 자격증을 따야든지. 내가. 이렇게. 본인은. 네. 이. 고기를 다루셔야 돼요. 고기요?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고기가 뭐예요? 뭐가 뭐. 고기 하고는.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요. 죽이지도 못하는데. 참. 저렇게. 센스가 없어. 고기라는 건 먹었어. 소고기. 돼지고기지. 네. 그러면 식당 같은 거 보이는 거지. 본인은 물 장사해야 된다니까. 발혈생이잖아. 네. 이 다음에 정력하면. 커피숍을 하든지. 아니면 물 장사를. 고기 장사를 하든지 그래야 돼. 응. 그렇다고. 그 나이 되면 와이프도 이제 미용실 안 해. 안 하겠죠. 나이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두고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내려간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고. 잘못 내려가셨어.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고생을 하더라도. 언젠간 문은 안 열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올라오고 생겼어. 얘 엄마 이동수 있어요. 본인도 이동수도 있고. 얘 엄마 이동수도 있고. 얘 엄마 이동수 있어. 이동수라는 거는. 그쪽에서. 정리하고 올라온다는 소리야. 올라온다고요. 정리하고. 내년에. 올라오면 다 비신대요. 올라오진 못하는데. 움직이지질 못해요. 지금. 근데 지금. 비치게 생겼어요. 미안하지만. 아. 하기가 지금도 까먹는데요. 어. 본인은 이 다음에. 네. 이제 소일거리로. 네. 제가 봤을 때는 소일거리로. 지금. 몰라. 먹는 장사가 보여. 먹는. 사람을 두고. 먹는 장사를 하든지. 뭐를 하겠어. 그렇다고. 늦은 나이에. 뭐. 기술을 배울 거야. 그렇죠. 기술을 배우려면. 직군부터 배워야 되는 거고. 자격증 달려면. 그러면. 만약에. 기술을 배우려면. 어떤 게. 괜찮을까요. 본인은. 기술을 뭐. 적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힘든 일 안 할 텐데. 안 하고 싶은데. 힘든 일이야. 아무래도. 그렇겠죠. 내가 봤을 때는. 힘든 일 안 할 사람이야. 아.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빠. 네. 편하게 사셔. 응. 편하게 사서. 이 다음에. 늙어서. 건물 사서. 건물 세나 받아 먹어. 내가 봤을 때는. 네. 식당 아니면. 본인 부동산 쪽으로 빠지겄어. 부동산 쪽으로. 네. 그럴 만한. 안 보이는데. 아직까지. 뭐. 지금 벌어서. 이쪽 뱉고. 이쪽 뱉고 있으니까. 에이쿠. 바람이 분다. 그래도. 집사람하고는. 끝까지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좀. 힘드나요. 엄마가. 네. 힘들어. 접고 올라온다니까. 네. 올라오면. 네. 돈땜에. 지금도 돈땜에. 힘들거든요. 토카내기에서. 근데 내년에 더 힘들어요. 내년에 고비에요.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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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사례하네 소리가 나와요. 돈땜에. 어. 이 엄마가 지금도. 부족하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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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